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! 다 먹을 거야 이 세상 모든 음식 무엇이든 고루모루 냠냠냠냠 국이 채소 안가리고 냠냠냠냠 뽀로로랑 맛있게 냠냠냠냠냠냠 뽀로로랑 냠냠냠냠 10화 내가 다 먹을 거야 엄마 나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태양이랑 점심 잘 챙겨 먹어요 걱정 말아요 여보 아빠 나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배달해서 먹을까? 좋아요 뭐 먹을래? 짜장면? 아니 치킨? 아니 피자? 대체 못 고르겠어 하나만 골라봐 네 아빠 왜? 그냥 다 먹으면 안 돼요? 다? 네 아이 아빠 아빠가 최고 이만큼 사랑해요 네? 네? 정말 아빠가 최고야? 네 그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그.. 그거.. 대답해봐 어떡하지? 이런 질문 너무 싫어 자 생각하자 아마 아빠라고 해야 피자, 치킨, 짜장면 다 사주시겠지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없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 결정했어 아빠라고 하는 거야 자 어서 대답해봐 응? 네 전 아빠가 훨씬 더 좋아요 진짜지 그럼요 좋았어 그럼 아빠가 자장면, 치킨, 피자 다 사줄게 어이 아 거기 중국집이죠? 자장면,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하나씩 갖다주세요 야호 아 거기 피자 가게죠? 피자 아주 큰 거 하나 갖다주세요 아 그리고 거기 치킨도 있죠? 치킨도 양념 반, 프라이드 반으로 하나 갖다주세요 우와 아빠 최고 그렇지 하하하하하 그런데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네 지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 알겠어 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? 벌써 왔나? 들어오세요 안녕 아 너네들이었어? 우리가 안 반가워? 우리가 안 반가워? 크렁 크렁 아 그게 아니라 어떡하지? 음식이 오면 뽀로로 크롱 같이 나눠 먹어야 하잖아 같이 나눠 먹어야 하잖아 자 생각하자 어떻게 해야 뽀로로 크롱이 갈까? ㅋㅋㅋㅋ 응 어 그거야 흐흐흐흐흥 바빠서 같이 못 논다고 하면 하겠지? 흐흐흐 역진한 천재야 흐흐흐 그래 결정있어 아프라고 하자 어? 왜 그래? 어디 아파? 그래요? 그래요? 아침에 귀침이 났고 머리도 아프고 어떡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놀아주의 양이랑 같이 못 놀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약도 사오고 돌봐줄게 그럼 그럼 뭐? 아, 아니야 그냥 좀 쉽게 다음에 놀러와 그래, 그럼 우린 갈게 그럼 짜장면 왔습니다 피자랑 치킨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자, 뽀로로랑 크렁도 왔구나 너희도 많이 먹어 네, 고맙습니다 크렁크렁 너 진짜 아픈 거 맞아? 크렁크렁 그, 그, 그럼 나 많이 아파 응, 아닌 것 같은데 크렁크렁 아니, 태양이 너 아파? 그럼 빨리 병원 가자 아, 아니에요 안 아파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? 크렁크렁 응, 그래 그럼 우리도 먹어볼까? 크렁크렁 잘 먹겠습니다 저도요 크렁크렁 얘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누가 질 줄 알고 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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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더 이상은 못 먹겠어. 나도 크렉 크렉 아니 다 못 먹었어? 아깐 다 먹을 수 있다며 해가 너무 불러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이걸 보면 무슨 화내시겠지? 안 돼! 크렉 제발 이 음식 좀 다 먹어주면 안 돼? 응? 미안 나도 배부르단 말이야 크렉 크렉 욕심 뿌리고 많이 시켰다고 당연히 혼날 거야 응 엄마 왔어 안 돼! 아니 이게 뭐야? 그 그게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난 태양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요? 아 아니에요 할 수 없지 이 음식 다 먹을 때까지 다른 맛있는 것은 없어요?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흠 이겐 먹기 싫은데 걱정마 이렇게 남은 음식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 크렉 크렉 우와 뭔데? 그럼 오늘은 배달 음식에 대해 들려주지 음 크렉 자 시작해볼까? 크렉 띵동 띵동 반가운 소리 띵동 크렉 띵동 크렉 띵동 띵동 바로 위 소리 짜장면 왔습니다 오예 피자랑 치킨 왔습니다 오예 맛있고 반가운 소리 크렉 맛있는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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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사사 탕수육 탕수육 치즈쭉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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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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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마 주문은 먹을 만큼만 욕심은 노 노 남기지 않게 기억해 주문은 먹을 만큼만 욕심은 노 노 남기지 않게 크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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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남았다면 방법은 있지 남은 음식 냠냠냠 깨끗하게 크렉 기대된다 크렉 남은 짜장에 떡볶이 떡 섞어 그 이름 바로 짜장떡볶이 남은 탕수육에 치즈 솔솔 그 이름 바로 치즈탕 돈까스 우와 크렉 맛있겠다 크렉 그리고 남은 치킨은 하얀 밥이랑 그 이름 바로 지방 지방 냠냠 크렉 와 맛있겠다 맛있는 짜장면 짜장면 바사사 탕수육 치즈쭉 피자 피자 맛있는 치킨 치킨 잊지마 주문은 먹을 만큼만 욕심은 노 노 남기지 않게 기억해 주문은 먹을 만큼만 욕심은 노 노 남기지 않게 예 그래 앞으로는 먹을 만큼만 시킬게 좋아 좋아 크렉 크렉 이거 보세요 나무 음식들 다 정리했어요 우와 깨끗하게 했다 크렉 우와 정말 잘 정리했네 수고했어요 앞으로는 음식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그래 아유 기특해 그럼 음식 욕심 부리지 않기로 한 태양이에게 선물을 줘야지 정말 뽀로로 최고 치 아까는 아빠가 최고라며 응 어 그러면 뽀로로도 아빠도 다 최고 그럼 그럼 가자 그럼 응 신난다 오늘은 무슨 선물일까 어 오 이번에는 음식 말고 키즈카페가 왔습니다 키카 컴온 크렉 크렉 우와 우와 배부를 땐 뛰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크렉 크렉 다 같이 더 같이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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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 높이 점핑 점핑 크렉 크렉 점핑 점핑 오 예 regation 시작 앞으로는 욕심 안 부리고 음식은 적당히 시키겠다는 약속 꼭 지켜 물론이지 좋았어 크렁크렁 다음 음식은 또 뭘까? 모두 궁금하지? 크렁크렁 그럼 다음에 또 뽀로로랑 냠냠냠하자 안녕 크렁크렁 안녕